Ultima 비즈니스에 등록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서는 Ultima Business A 예를 사용하여 Ultima 생태계 제품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 colon double forward slash ultima dash business dot com 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 창에 Sign up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Smart Pass A 등록 창이 열립니다. 이 시스템에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성, 거주국가 등 필수필드를 모두 채우세요. 필드를 채운 후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읽고 화면 오른쪽에 해당 상자 옆에 있는 3개의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작성 후 Sign up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한 경우 성공적인 등록 및 이메일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메일을 확인하려면 사소함으로 이동하여 주소로 온 이메일을 찾으세요. 받은 메일함에 이메일이 보이지 않으면 스팸 폴더를 확인하세요. 메일에서 버튼을 클릭하세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Smart Pass 예, 성공적으로 등록했습니다. Ultimate Business 웹사이트로 이동하려면 Go to Ultimate Business 버튼을 클릭하세요. 등록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seb練 že perfume electric pre c tele c ou